고성희 씨 시조 철령군 이황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추시대 사상가였던 노자에 이르게 됩니다. 사기 정의 현묘 네 편에는 노자의 어머니가 노자를 81년 동안 임신하였는데 자두나무 아래를 거닐다가 왼쪽 겨드랑이를 갈라서 노자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에 의하면 노자가 성으로 오야리자를 쓰게 된 것은 오야나무 즉 자두나무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는 자두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실제로 당나라 때 시선으로 불리던 200의 집에는 복숭아와 자두나무가 있는 도리원이 있었고 이 씨가 세운 당나라 황궁 뜰에도 자두나무가 많았다고 합니다. 노자의 후손 중에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한나라 문제 때 중서사인이었습니다. 한나라 무제가 위만조선을 침략할 때 이반의 후손이 도호원수가 되어 이곳에 왔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게 되었는데 이반의 24세 손이 고성희 씨의 시조인 철령군 이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노자는 고성희 씨의 손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자의 혈통을 더 상세히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메기슨 태백일사 사만관경분기에는 노자의 혈통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개민년에 노나라 사람 공자가 주나라에 가서 노자 이이에게 예를 물었다. 이에 아버지는 성이 한이고 이름이 건인데 선조는 풍이족 사람이다. 노자는 후에 서쪽으로 관문을 지나 내몽골을 경유하여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아유타에 이르러 그곳 백성을 교화하였다. 환단국에 나오는 노자의 성이 이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사마천이 쓴 사기열전에 노자한비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자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노자는 초나라 고현, 여향, 고기리 사람인데 성은 이시이고 이름은 귀이자 이를 썼고 주나라에 수장실에 사관을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나라 고현은 지금의 지명이 어디냐 하면 하남성 주구시 노구편인데 지금의 중국 사람들도 그 노구편이 노자의 고향이고 이시성의 발원지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태천궁, 노군대, 노자기념탑 등이 있어가지고 노자와 관련된 유적이 있습니다. 환단국이 삼한관경 본기 번안세가 하를 보면 공자가 518년에 주나라의 서울인 낙양에 가서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 하였고 노자의 성이 이시이고 그리고 이름이 귀이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노자의 아버지의 성은 한시이고 그리고 이름을 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선조는 풍인이라고 하였는데 이 풍인이라는 것은 동의구족 중에 하나인 풍이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노자는 성을 이시로 썼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노자는 그 뒤에 함곡관을 지나서 서쪽으로 가서 사람들을 교화하였다고 하는데 자신의 혈통이 중국 민족이 아니라 동의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시성으로 바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라는 글자를 파자 하면 나무목자와 아들자자로 나뉘어지는데요. 나무목은 오행에서 동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는 글자 속에는 동방의 아들이다. 그래서 노자는 나는 동방의 아들이다. 이런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 이라는 성으로 바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백일사에 의하면 노자의 선조는 동의족인 풍족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금액은 어디에서 왔을까? 노자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배달국 우세 태우 의환웅의 막내왕자인 태우 부키 씨를 만나게 된다. 태우 부키 씨는 동양철학의 아버지요. 인류 문명의 창시자이며 인류 최초의 성시인 풍 씨이기도 하다. 한민족 최초의 나라인 배달국의 왕자 태우 부키 씨에서 뻗어나간 고성 이 씨가 우리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전한 것은 숨겨진 역사섭리가 있지 않을까? 봄여름에 줄기와 가지로 뻗어나간 생명은 가을이 되면 다시 뿌리로 돌아가는 게 자연의 이치죠. 이 자연의 이치처럼 자신의 뿌리를 찾는다는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의 뿌리를 아는 만큼 삶이 더 건강해지고 활기차지 않을까요?